안녕하세요. 굿노깃 ASMR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 반지작, 반지작 하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렇게 화장솜이나 휴지도 되게 좋은 소리를 내긴 하지만 이렇게 랩기는 반지작한 소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랩기는 소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랩기는 좀 에어컬링 소리가 되면서도 바스락바스락한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바스락바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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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보 идти pone 오늘 이거를 마치상 가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귀에다가 들키는 소리가 많이.. 이거 소리가 약간 너무 높게 나오자 싶었는데 여러분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. 지금은 소리가 많이 나고 들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안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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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 아름다운 2016년 새소망맨다.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?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그...뭐야 뭐였지? 되게 조금 높게 해봤지만 고동차수 만병을 달성하고 싶다고 한 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크게 사실상 약간 어려울지라도 저는 그 계획 좀 배우고 나가보려고 해서 좀 너무 터무 약해 놓긴 하지만 사람이 좀 꿈을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. 저는 좀 그렇게 꿈을 크게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. 좀 제약이 다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제정한 계획이 좀 무모하다 싶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배우고 나가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네요. 네. 2016년에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네. 손목이... 만수네요. 좀 목 걸려야 되는데... 죄송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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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무심고 행복한 것 같게 해서 싶어서 이런 냅킨 있잖아요. 냅킨에서는 이제 집에다가 몇 개씩 뭐 하는 거든요. 다 주는 대로 바로바로 다시 자고. 네. 그렇게 해서 음주 한참 마시다가 이걸로 이렇게 물을 닦는데 소리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만. 너무 죄송합니다. 들으신다. 다른 한 줄 모르겠네. 이번 영상은 되게 약간은 짧을 것 같아요. 보통은 25분이 정도 선에서 끝났다면 오늘 한 20분째. 근데 하루하고 이틀 사이에 영상은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눈 보속이 없게 만든 건 아니고 아이디어가 생각 안 생각해서 나오는 거라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 저를 예쁘게 말고요. 네. 영상을 예쁘게. 좀 약간 에어컬링한 소리 같기도 하고 어. 좀 사각거리는 게 좀 귀가 따끈따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아 initially. 다시nos서... 예쁜 했다. 이렇게 산 걸 Photo 그런데 아까? 날만 서 Andsoon 대로 tips 나 으어 achievements 눈이onde 손이도 안에서 귀에 잠깐 간질간질하게 느껴져주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소리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.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브이씨 이펙터 대용량 지침시킨건데 이병을 두드리면서 스포이드 소리도 들려드릴게요. 이 엔진 스킨은 제가 한번 구매를 하고 그렇게 많이 안쓴 것 같아요. 용량이 아직 이만큼 남았거든요. 용량이 뭔가 용량이 표수가 안되어있는건가 이게 어때? 네, 60ml 60ml였는데 이건 절반에 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손에 많이 안갔었지만 그래도 딱히 나쁜건 없었어요. 두꺼운은 이런식으로 두꺼운은 이런식으로 두꺼운 방식이에요. 말랑말랑한 스포이드인데 근데 좀 여기서 보여드려야 하나? 스포이드가 그렇게 많이 잘 안발라 안발라 보시면은 놓고 이만큼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절반 밖에 없어요. 실제로 이게 보이는 것만큼 이게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처음 샀으면 되는 되게 좀 장각이 많이 일어나더라구요. 되게 생각보다 확 올라오는 거나 싶었는데 손바닥에 참아나는 그렇게 막상 쫓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원래 지금 얼굴을 발라야되지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서 스포이드 소리만 해서 이렇게 스포이드 짜는 소리 들려드릴게요. sistemas 색상 스포이드 스포이밍 무시함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거는 그냥 튜핑으로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스포인트 소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 다르게 좀 나는 것 같네. 이거 예상받게 해주셔서 좀 더웠었군요. 그래도 이 소리는 좋아하실 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따로 편집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이 템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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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tcoin. 여기까지. ew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녹아가는 시간이 새벽 2시인데 혹시나 지금도 못 주무신 분들은 이 영상이 3시차 올라갈 건데요 3시 때 보시면 주무시는 데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다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손에 들려 드릴 거야 그러면 ASMR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망이 낼 수 있도록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편안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